1번 레이 한 번 더 들어보자 2번 레이 한 번 더 들어가세요 3번 레이 3번 레이 3번 레이 4번 누군가요? 570번 들어주시죠 570번 여러분 쉬워요 쉬워요 5일까 5일까 뭐야 뭐해주세요 뭐해주세요 트리플 악실라 가나요? 아 보여주겠지 트리플 악실라 이제 트리플 악실라 하려고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슬픈 아 아 아 아 아 아